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피플바이오 되겠구요. 코드번호 304840 되겠습니다. 자 피플바이오 계속해서 언급드리는 종목이죠. 오늘 1월 7일 오후 3시 53분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6만 8천 9백원 정도에 마감이 됐고 오늘 룸 많이 와가지고 길을 많이 미끄럽다고 하니까 다들 길조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피플바이오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어제 7만 5천원 선 지키고 종가가 끝이 났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보글보글 끓는 느낌이다. 이럴때는 상승 아니면 급락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급락이 나왔어요. 거의 10%대, 8%대 정도 지키고 있긴 한데 어제 제가 피플바이오가 어떤 종목인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설명드리는 게 낫겠다. 그쵸? 먼저 설명드리자면 피플바이오 이제 바이오 종목이에요. 지금 바이오 종목들 계속해서 뭐 압타바이오나 이런 것들 지금 말도 말도 많고 뭐도 많은데 바이오 종목들 다 잘 오르잖아요. 그쵸? 그 이유 자체가 뭐 딴 게 없습니다. 지금 사실 그 바이오라는 기대감 하나 기대감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 뭐 피플바이오 이제 알츠하이머 진단키트 관련 주죠. 근데 지금 피플바이오 보면 어제 스톡옵션 14만 3천주 추가로 상장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발행가액은 1조당 3천원이다. 14만주를 14만 3천주면 지금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죽 총액은 똑같아요. 죽과 총액은 똑같은데 이 스톡 그 주식수가 많아진다면 단순하게 뭐 악재라기보다는 장이 그럴 땐 좀 빠지다가 다시금 상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를 분명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뭐 젠앤바이오 같은 거 한번 살펴볼까요? 젠앤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자를 생각을 하고 있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18일 전으로 이제 증자를 받으시면 분명히 걸리락 이전일까지 이제 그 유성증자 혜택을 받으실 것 같은데 그게 뭐 혜택이 될지 악재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고요. 피플바이오는 좀 다르게 그냥 스톡옵션 행사 한다고 하니까 이거 좀 관심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피플바이오 매물대가 지금 여기에 좀 많이 머물러 있어요. 어 그러면 여기서 지지층이 좀 나올 생각이 아 지지대라기보다는 여기서 횡볼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지거든요. 음 여기서 머물러 준다면 어 여기서 다시금 상승 나올 수는 있는데 그 피플바이오가 좀 JP모건 뭐 헬스케어 있잖아요. 그 컨퍼런스 같은 데 좀 참가를 해서 좀 좀 다른 좀 이야기들이 나와주면 좀 더 상승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피플바이오 쪽으로 사실 오전에만 해도 좀 매술세가 몰렸었어요. 어제 근데 그게 좀 쭉 빠지고 다른 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쏠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대형주 쪽으로 좀 매술세가 많이 쏠렸거든요. 음 LG 한번 볼까요? 어 LG 보면 야 LG가 22%까지 올랐었어요. LG가 22%까지 올랐다 이렇게 빠졌었고 피플바이오 보면은 지금 사실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뭐 피플과 LG는 당연히 상관은 없죠. 그렇지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어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장이 워낙 지금 요즘에 쏠림새가 심한 경우가 많아서 어떤 이쪽 섹터 아니면 저쪽 섹터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어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번에 최근에 저 그 영상 올린 거 보시면 자 음 제 영상에 이렇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어 옆에 것 누르시면 안됩니다. 좀 많이 눌러주시고 자 어 몽키도르 류피님 잘 보고 감사합니다. 어 7 오늘 타셨다구요? 이런 도박 하시면 안돼요. 자 이 이리로 나오세요. 홈쿠킹 앤 베이킹 홈쿠킹 베이킹 하시는 분이 왜 주식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것도 그렇고 지금 내가 분명히 초보자분들 이거 시간에나 이런거 보지 말고 내일 거래일 보고 들어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음 이거 왜 마음대로 막 들어가셨어요? 이게 지금 어제 들어가셨으면 지금 오늘 어떻게 파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휴 그런식으로 막 막 들어가시면 안되죠. 음 제가 리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뭐 저희 헤어짐들 이런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종목에 대해서 알려주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어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건데 자 피플바이오 한번 볼까요? 음 이게 시간의 시작이 됐죠? 어 바로바로 뭐 이러지진 않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하락폭이 좀 있으니까 어 일단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다는거는 좀 다행인거 같아요 좀 무거워지더라도 여기서 좀 행보할 그림이 좀 그려진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좀 행보를 해줘야죠 어 아마 한 6만 7천원선 6만 5천원선 위로는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러니까 좀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다시 저는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피플바이오 워낙 재료가 있기 때문에 어 근데 원래 워낙 많이 올랐고 지금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사실 부담스러워요 내가 보기엔 좀 더 빠지거나 좀 더 그 7만 5천원에 서셨다는 분도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셨으면 분명히 큰 손해는 안 보셨을건데 또 초보자분들 분할 매수 잘 안 하시잖아요 그쵸? 하기 귀찮아가지고 분할 매수 꼭 하셔가지고 최대한 좀 손해가 안 가시는 방향으로 좀 가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피플바이오 좀 다른 투자자 현황 한번 볼까요 음 오늘 개인 기간 외국인 기간 다 도망갔네요 어제도 외국인 기간 다 도망갔고 그 대신 사모펀드도 아 기타법인은 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네요 반대로 음 음 오히려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좀 희망을 가지시고 어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드릴 종목이니까 계속 이야기 해볼게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종목 드리고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여기 라이브로 반짝반짝 빛나는 배너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주고 있는 게시판이 확인이 되시죠 음 최근 거 보시면요 오늘 20일 화요일 네 무료 추천 종목 보시면 이렇게 AP투자연구소 소장입니다 어느덧 20만명이 넘었습니다 브이로그도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장전에는 미국증시 전일미국증시 이렇게 쭉쭉쭉 이야기 해드리고요 어 관련해서 뭐 이슈나 특이사항 동향 같은 거 말씀해 주십니다 어 그리고 어 이제 9시부터 국제약품 현재가 11,000원 기준 매수 무료로 종목을 드리고 있죠 어 1차 목표가 11,400원 손절가 1,500원으로 대응합니다 현재 9시 1분 리노스 현재가 1,4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440원 손절가 1,340원 대응합니다 그리고 9시 2분엔 태고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어 금일 무료 추천 중 국제약품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차트 또 그림 어 바로바로 수익 났던 것들 그날그날 수익률 바로바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음 매일매일 추천드리는 내역들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음 9시 5분에는 제시해드렸던 추첨 매수가 대비 8.18% 상승 8%면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죠 국제약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리노스 같은 경우에도 야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이라고 이렇게 폭죽이 터지네요 어 뭐 무료 추천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신 다음에 음 이렇게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어 VIP분들 이런 관련 내용들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매일매일 추천드리는 내역들 다 보여드리고 있고 물론 뭐 100% 어 다 오르진 않겠죠 한두개 빠지는 것들은 있겠습니다 그러시지만 도움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받으시고 또 수익 좀 잘 내실 수 있게 성공투자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ود 내 자녀데 내 자녀데 מה gimmicks ть ust doc 알 by 욕 어떤 ص invade 我 ün México